날씨입니다.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, 대전과 전주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. 한편 제10호 태풍 산사는 오늘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.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으로 태풍이 지나는 동안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높게 일 걸로 보입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